아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아 지금 이제 알파벳을 외우고 있대 음.. 그치 그게 시작이지 알파벳 먼저 외워야지 기억력부터 오는거죠 하드워킹 스튜던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거야?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인거야? 근데 얘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하는 역.. 하드워킹 스튜던트면 수업 열심히 한다는건가? 여기서는 워킹을 그냥 워킹이라고 하는건가? 공부 빡세게 한다고 하는거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마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진짜 좋은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마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는게 얼마나 멋있는.. 공부하면 꿈을 꾸지마 나는 시청자들에게 혼나고 있어야 정말 나는 너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게 시청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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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정세권 나왔지 정세권 아니 여러분들 뒷주머니에서 돈이 다 나와있는데 옆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돈 이거 한장당 4천원인데 이거 한장당 4천원인데 이거 한장당 4천원인데 아 아예 이거 카드를 위한 지갑 오오 사실 여러분 커피만 먹기로 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물어보자 무엇을 하고 싶니?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게릴라데이테라고 말했잖아요 나랑 같이 갈거니? 갈라타타워 간대요 같이 가제 여기 앞에 갈라타타워 섬 가고실려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섬을 가자 아 내 일? 우와 이런 데가 있어? 방송 안될 것같은데? 아니 그냥 밀린라 앞에서 그냥 쉬는 중 분명히 배를 30분 동안 탄다고 주셨나요? 1시간 40분이 지났고 앞으로 30분을 더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이런 방석이라도 세울걸 엉덩이가 나무여가지고 너무 아픈데요 자 베식타시에서 2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곳 유유가다 섬에 왔습니다 뭐야 엄청 이쁘다 성 안에 엄청 잘이 Freeze 안녕 Carry Your 은은 Recal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조카가 한국사람들 진짜 팬이라고 부끄러워서 와도 되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 내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봐 하지만 너가 이전처럼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난 너의 친구야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 괜찮대 괜찮다고 자기는 내 친구고 네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 이거 네 일이니까 자기는 신경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을 되게 나이 맞지 않게 좀 그렇죠? 나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네가 유튜버인지도 몰랐다 하나하나 무슨 chodzi? 까진 체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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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지 장지지지 자오지 장지지지 아 모르나? 그녀가 웃을 수만 있다면? 그녀가 웃을 수만 있다면? 아니 저게 뭐야 오 마이갓 안되 그건 너가 원하면 팔짱 껴도 된다 아니 아니야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응원으로 만들기 뭘 부르냐 왜 부르냐 아하핰 fd 아하핰 아니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를들하고 봤거든 그니까 얘가 그래 나 키 작아 물어보지도 나는 너의 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 아무 말도 안했어 나 아무 말도 안했어 왜 저기 혼자 그래 나 키 작아 키가 몇이니? 159야? 아니 근데 얘가 머리가 작아가지고 머리가 작아가지고 키가 159거든요 응 근데 너무 얘가 운동도 열심히하고 굉장히 오~~~ 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왓 어! 당신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어! 너 너 너 개 보니까 막 도망가 아 무섭다고? 무선게 아니라 당신은 동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레이?? ㅎ 근데 여기 이쁘기는 해 와 밤에는 또 처음 와보네 요거지 사랑도 많구요 여긴 뭐 명소중 우와 처음 봤어 올라가볼래? 그러면 안돼 안돼 킬리네 이리와 저 この Scat 머리도 작다 더 괜찮은데요? 오케이 벨린다가 올라가볼래? 라고 했거든요? 나는 한번도 올라간적이 없다 얘 또 여기 살면서 한번도 안올라가봤대 그럼 올라가봐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얼마야? 한사람당 얼마인거야? How much? 또.. 아 내가 얘를 손질 수 없어 아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까불지 좀 많이 얘가 또 계산하려고 나한테 여기.. 나한테 이랬어 나한테 이랬어 나한테 이랬어 260? 260? 260이라면 8,6,48,8,26 2만원이네 한사람에 1만원이네 땡큐 가자 걸어서 올라가는건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업어줄 수 있니? 하하하하하하 엎어줄 수 있니? 엎어줄 수 있니? 엎어줄 수 있니? 나름 하하하하하하 머리를 묶지 않으니까 더 예쁘다 머리를 묶지 않으니까 더 예쁘다 칭찬해줄거는 칭찬해줘야지 사실을 말해줘야지 칭찬해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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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그럼 머리묶음은 뭐 생겨났듯이야? 아니 칭찬해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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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왜 꼴차 보시나요? 왜 안나오세요 칭찬해줄거 나보다 키가 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꼴차 보실겁니까? 칭찬해줄거 아 엘리베이터 있네 그래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칭찬해줄거 가보자 아 계단으로도 가네 와 이거 언제 올라가냐 아 가자 가자 하이 칭찬해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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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다가 까지 칭찬해줄거 유튜브에서 유튜브 찍으면 칭찬해줄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인은 중국인가요? 한국인가요? 아니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시절에 대해 알아봐 내가 알아봐 이게 이제 갈라타타워의 야경입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 딱 이 골목 사이에 딱 껴가지고 오오오오 먹으면 안 들어요? 여기가 Direto 이슈가 찍으세요 그럼 옮기시요 찍으세요 어디야 되나? 여기도 이런거 있네 이런거 우리 그치 남산타워 같이 이거 잠그면 사랑을 여기서 잠근다는 거잖아요 끝 오케이 내려갈때는 계단으로 내려가야되네요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 잘 올라왔네 우와 이런것도 있었네 이야 오잉 너 거기서 뭐하니 이야 특히 조감도 이스탄불 조감도인가봐 질이네 하늘 네 약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나는 더 놀고싶지만 너는 피곤해보여 너는 피곤해보여 피곤해보여 오케이? 오케이 가자 니가 오늘 운동도 하고 오늘 첫만남이 얼마나 또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져간거잖아 내일 아침 일찍 섬가자고 그거는 조금 생각해보고 하이 하이 브로 왜 또 보여주실래요? 나 김이 케이크였어 하이 너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터킹말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그치 원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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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사님이 터키 말하냐고 메라바 메라바 하이 이스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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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클라바 박클라바 박. 이스켄벨 저게 멋있어? 하이 하이 빨리 오토바이 사랑합니다. 오토바이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위험해. 안 돼. 나는 탈 것이다.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다. 네가 뭔데? 당신은 내가 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수 없다. 여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거리가 위험하대요. 여기 길이 위험하니까 가는 걸 보고 간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사람들도 너무 재미있었대. 사람들도 너무 재미있었대. 사람들도 너무 재미있었대. 나도 많이 즐거웠대요. 집에 잘 들어가고 연락하자. 기다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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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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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은 어떠셨나요? 나이가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영어를 저도 못하지만 영어로 대화 못한 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야기에 연락 온 걸로 아마 호텔 들어가면 연락추래. 그리고 택시 타도 연락추래. 10Wh. ất